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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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까지 후두염이 심해서 주사 맞고, 검사 맞고, 약 먹어가면서 오지는데 지금은 한 90도 가까이 끌어올린 학생입니다. 관리를 좀 열심히 했어요. 좋아 좋아. 멘탈은? 멘탈은 진짜 잘생겼지. 좋아 좋아. 아까 재미있었던 파트는 아이코넥 계속 많이 하는 게 너무 좋은데, 지금 하는 포인트 너무 좋은데 열 때 딱 마주쳤으면 좋았어. 그 다음, 그렇지 이 포인트가 생각보다 이 포인트가 커. 근데 여기서 열어줬는데, 몸만 열어주고 이렇게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.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룰리로 더 타이트하게 지켜야 돼. 더 진절로만 더 높여야 돼. 아,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끝나면 안 돼. 무대 끝나기 전까지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너네는 완성도가 많이 좋아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인상 새콤한 룰리로 더تى, 더 진절로 더 instruments 한다리을 누리로 지금 대형을 해보았다. 금방 ii-q 뮤직비디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될게 주로 하나가 끝날 때까지 버션 후에 하늘 위로 올려 다 내려놓은 이유가 못해 넌 날 바라지나 빼자면 무죄가 못해 내 기분이 항상 날 빠져 내 마음은 같이 잘 갔어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 그냥 서인 하이비를 올라타서 그틀어져버린 중심 위험해 두려움 미친 이 광역은 선택의 남상에 딱딱해 자꾸 심장이 떨려 잘 모르겠지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눈을 계속 건물어 안그럴 어떻게도 같은 신경이 쓸려 왜 뭔데 나의 머리를 위로 너라는 거도 다 날 삼켜둬 이 느낌은 미세끼라 해 도나서 택한 산은 피하지 않을래 그 말은 필요없고 지금 웃어라 이 선을 넘어갈 거니까 미래로 닮이나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만 나도 상탈이 탔어 이 말은 그리고 시경 쓰지 않다 허용해 혈기 혈기 진정한 응 너라는 거라 진정한 미세면 문을 그 행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